오늘 식물은 벌레잡이 제비꽃 중에서 꽃이 좀 크게 피고 입줄기가 길쭉한 기간모태하고 빨간 열매처럼 꽃이 피는 아부틸론 그리고 여름에 꽃이 피는 한련화입니다. 이 식물들은 어제 제가 로컬푸드에 가서 가져온 식물들인데요. 로컬푸드에 가면 식물 코너가 있어서 저는 그 코너를 가려고 가끔 다녀오게 됩니다. 어제는 뜻밖의 식물들을 만나가지고 정말 반가웠어요.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이 아부틸론은 제가 전에 1미터 넘는 거 키웠었는데 여름에 그 깍지벌레 때문에 지금 없는데 이 아부틸론은 여름에 꽃 많이 피고요. 가을까지 피고 겨울에도 두문두문 피는데 이 지금 나무에 비해서 나무가 지금 50cm 정도 넘는데 이거는 지금 나무에 비해서 열매가 꽃이 상당히 많이 맺어있고 농장에서는 온도가 이제 20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이 정말 초롱꽃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해가지고 예쁘게 맺는 아부틸론인데 여름에 특히 이제 물관리, 물을 말리면 안 되고 물을 잘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병충에 노출되지 않게 그렇게 해충제 뿌려가지고 관리를 잘 해야 여름을 잘 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줄기가 길게 뻗어가지고 크기는 잘 크더라고요. 이렇게 성장 속도는 빠르고 그런데 해충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해충관리, 물관리 그리고 사계절 베란다에서 이제 관리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 제비꽃은 기간모태라는 제비꽃인데요. 이제 일반 그 둥글둥글한 제비꽃에 비해서 잎줄기가 깰죽깰죽하고 그 잎이 크다 보니까 벌레도 더 많이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잎줄기를 만져보면 약간 끈적끈적한 점액 같은 게 나와 있고 약간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까끌까끌한 그런 게 있고요. 이렇게 만져보면 그래서 이 벌레제비제비꽃 같은 경우는 꽃이 상당히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한 번 피면 그 피어있는 상태도 오래 가고 연속적으로 꽃대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꽃대가 올라와서 피고 또 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물주기는 흙이 다 말랐을 때 다 말랐을 때 그 흙에다 전체적으로 이제 충분히 주고요. 물이 빨리 빠져나가는 그 흙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번 정도 이렇게 연거푸 흙에다 그렇게 물을 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분갈이를 안 했는데요. 분갈이는 3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조그마한 제비꽃 이 벌레제비도 꽃이 상당히 그 오랫동안 피고 연속적으로 꽃대가 나와서 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이 벌레제비꽃도 아직 분갈이를 하지 않았고 3월 정도 겨울에 분갈이를 해도 되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이 식물 같은 경우는 오늘 세 가지 식물은 다 이제 봄 정도 분갈이를 해야 안전하기 때문에 3월 정도 화분에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 꽃이 그 작은 벌레제비 제비꽃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잎줄기도 약간 길쭉길쭉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동그란 벌레제비 그 제비꽃 잎의 색보다는 형광빛을 띄고 약간 연녹색을 이렇게 띄고 있는데요. 이제 식충식물이라고 그러죠. 벌레를 잡는다 해가지고 먹진 않지만 벌레를 잡기 때문에 벌레가 달라붙게 해서 이제 식충식물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주머니처럼 생긴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좀 신기한 그런 식물인데 요즘에 또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겨울 동안은 베란다에 두고 관리를 하면 되고요. 베란다가 뭐 영화로 온도가 상당히 내려갔다 하면 이제 약간 실내 창가 쪽 햇볕이 드는 창가 쪽에 두면 꽃대가 연속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꽃이 피어있는 기간도 꽃대가 하나 나와서 피어있는 기간도 상당히 오랫동안 피어있고요. 보기에는 여리고 정말 그런 꽃인데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가는 개화기간이 오래가고 꽃이 오랫동안 피는 식물이고요. 또 이 식물은 한련화가 또 나와있더라고요. 한련화는 여름에 꽃이 많이 피죠. 그리고 이제 식용으로도 쓰고 꽃도 먹고 이 잎도 식용으로 이렇게 쓰고 이제 비빔밥 위에다 이렇게 얹어서 먹기도 하고 그런데 꽃을 먹어보면 꽃이 약간 알싸한 그런 향이 나요. 잎도 먹기도 하는데 꽃은 이제 분홍이 아니고 오렌지, 노랑, 빨강 그렇게 저는 이제 세 종류 그렇게 꽃을 봤는데요. 꽃의 맛이 약간 알싸한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꽃의 색에 따라서 향이 또 달라요. 향도 약간 알싸한 향이 나는데 먹어보면 꽃의 향이 색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 한련화인데 노지에서 여름에 또 이제 이렇게 나뭇가지 꽂아가지고 이렇게 길게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놔둬도 되게 자연스럽고 예쁜데 지금 상태는 짤막해요. 짤막하고 줄기는 어느 정도인지 잘한 것 같은데요. 이 한련화도 베란다에 두고 사계절 베란다에서 이제 키우면 되는데요. 여름에 특히 이제 물이 너무 마르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고요. 평상시에는 흙이 절반 정도 말랐을 때 줍니다.